8번 가보세요 It can be inferred that bacillosaurus bread and gave birth in which of the following locations 자 일단 문제 유형 뭡니까? inferred에다 네모칸 쳐주시고 8번 문제 옆에다가 infer라고 적어주세요 추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봐야겠지 추론할 수 있다 that ear을 bacillosaurus가 bread and gave birth 그러니까 이게 뭐 젖을 먹이고 새끼를 낳았다는 거야 I 낳는 게 아니고 in which of the following locations 어떤 지역에서 라고 나왔네요 로케이션을 키워드로 잡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로케이션을 키워드로 잡는 것보다는 일단 로케이션도 가능하고 bacillosaurus는 기본적인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지 대문자니까 그러면 로케이션은 서브에요 서브 개념이고 우리가 이미 이제 플로우상 7번을 풀었기 때문에 bacillosaurus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이미 있어요 그지? 그런데 이제 L을 어디서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로케이션에 관련된 것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 네 봅시다 쭉 보니까 보니까 어떻게? 얘는 지금 바실로사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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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실로사urus는 undoubtedly 아 이거 있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fully 전적으로 marine whale 바다에 사는 고래였다 with possibly non-functional or vegetarian hindles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라는 것은 바다에서 계속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전제 하에 다시 보세요 이거는 팩트 문제과 인포 문제란 말이야 일단 on land 당연히 아니죠 바다에서 쭉 살았으니까 both on land 역시 B번에 on land 시에 in shallow water? 얕은 물? shallow water 같은 경우에 아까 풀렸던 물이 전방부에서 나왔던 것 같고 in a marine environment 이거는 지금 fully marine whale 이니까 뭐에요? marine 이라는 이 부분 marine 이라는 이 부분 하고 in a marine environment 이게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린 마린 그니까 답으로는 뭐 D번을 챙기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네 오케이